예 안녕하세요 퍼프입니다 오늘은 다시 책광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헬로코딩이라는 책 새로 처음 프로그램 배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초책을 나왔다고 12월 중순쯤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비디오에 남긴 댓글 중에 꽤 많은 부분이 제가 지금 해외에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구매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해외에서 있는 저도 똑같이 겪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떻게 답을 못 드리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아는 분에게 구하라는 말밖에 못하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묻는다는 것 자체가 한국에서 구해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외국에 사는 한국인이라던가 아니면 외국에 사는 교포라고 해야되나 부모님이 한국인이었거나 본인이 한국이었는데 나중에 다른 나라 국적이 됐거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서 뭔가를 살 수 있는 방법은 되게 힘들어요 되게 그래서 이리저리 말도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전자책이 나왔다는 얘기를 원래는 출판사에서 들어야 되는 것 같은데 출판사에서 말해준 게 아니라 그 질문을 하셨던 분들 중에 한 명이 자기가 찾아서 아 드디어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링크를 아래 달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리디북스라는 게 한국에서는 전자책이 가장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리디북스에 올라왔고 가격도 아무래도 재고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한 20% 정도가 싼 것 같아요 그래서 리디북스 가셔가지고 회원가입도 제가 듣기로는 저는 회원가입을 안 해봤는데 리디북스에 아 그냥 페이스북 아이디만으로 회원가입이 되긴 된대요 해외 배송이라는 건 없겠죠 당연히 한국 거니까 그럼 결제 방법이 어떻게 되냐 이제 그런 문제는 있을 텐데 뭐 그거는 이제 뭐 알아서 잘 하시겠죠 제가 결제를 대행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받았던 책을 다 보내드리기에는 제가 받았던 책 수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실제 거의 다 이제 나눠줬고 몇 권 남아 있는데 한 권은 제가 오탈자를 보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래서 리디북스 가서 헬로코딩이라고 치면 헬로코딩 자체가 여러 가지 시리즈예요 그래서 아마 책이 여러 권이 나올 거예요 근데 사진으로 볼 때는 이렇게 생긴 거를 그냥 찾으시면 돼요 여기 아보카도 있고 아보카도가 뭐지 이거? 야구를 하고 있고 아래 C샵이라고 써있고 이 책인데 그냥 뭐 색 자체를 제가 일부러 출판사에서 옵션을 줬거든요 이색을 할래 아니면 약간 푸르스름한 푸르스름이 아니라 파란색 계통? 뭐 군청색 계통? 군청까지는 아니겠구나 제가 생맹이라 뭐 그런 색을 줬는데 저는 원래 화사한 색을 좋아해서 이색을 골랐거든요 그래서 한눈에 딱 띄는 색깔이긴 할 거예요 뭐 전자책인데 이제 한국은 아직 전자책 시장이 뭐라 그럴까 정형화가 안 됐다고 하긴 또 애매한 것 같고 아니면 해외 쪽에서 나가는 전자책 시장과는 약간 좀 방향을 다르게 나간다고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외는 이제 보통 전자책이 나오면 책 자체가 이제 편집을 엄청나게 예쁘게 안 하는 편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전자책이라는 것 자체가 이 길이가 바뀌고 막 이러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그냥 사진은 언제나 중앙정렬 글은 자동으로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해서 딱 페이지 페이지 간격을 이제 못 맞추는 그런 책이 나오곤 하는데 아니 못 맞추니... 그렇죠 못 맞추는 책이 나오곤 하는데 한국 쪽은 보통 전자책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PDF 개념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울 수 있겠지만 어쨌든 또 그 반면에 실제 종이책으로 나왔던 이제 출판사도 예쁘게 편집하고 아 여기까지는 한 페이지에 들어가는 게 눈에 잘 들어와 이런 거를 신경쓰면서 편집한 부분도 그대로 남아있는 건 좋은 거죠 그래서 예 전자책이 나왔고 이 전자책이 나온 김에 이 책이 지금 뭐 어떻게 팔리고 있나 지금 딱 책 나온 지 한 달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때 책을 보면은 출판일은 1월이라고 써 있는데 실제 책이 서점에 풀린 건 12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 트위터나 뭐... 그런 소셜미디어를 이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제가 업데이트를 그냥 했었어요 지금 몇위고 몇위고 몇위다? 그때 이제 책이 나오자마자 하루 이틀 만에 교육 분야는 2위에 오르고 그 다음날 1위까지 올랐고요 베스트셀러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출판사에서 보는 부분은 IT 모바일 순이거든요 그 순위에 올라가 있으면 이제 그게 정말 아 이 분야에서 베스트셀러라고 보는 건데 그것도 올라갔었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그건 한 1주 걸렸었나 1주 반 걸렸었나 그래서 거기까지 올랐고 그리고 이미 되게 잘 팔린거에요 되게 잘 팔린거에요 이미 한 1주 2주 정도가 됐을 때 이제 책을 이제 서점에 뿌리는 초판 양이 있거든요 뭐 출판사가 다르겠지만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희 이제 IT 서적 쪽에서는 보통 한 2000부 정도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절반이 소진이 됐고 계속 팔리고 있어서 곧바로 이제 1주 2주 만에 갑자기 2쇄를 찍을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책 일찍 봐주시고 책을 저희가 열심히 오탈자 잡으려고 했지만 편집 과정의 실수도 있고 제가 실수한 걸 못 잡은 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오탈자를 찾아주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책에서도 말해놨고 비디오에서도 말했듯이 오탈자 찾을 분들은 이제 포프코인을 보내드리고 있고 뭐 빅코인 가자 이건 아니지만 포프코인 가봐야 돈이 안되는 코인인데 그래서 지금 포프코인을 한 이 책 때문에 발행한 게 그래도 10개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10개의 실수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행히도 곧바로 2쇄 작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1쇄에서 나온 오탈자는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이제 블로그에 공고도 냈고 여기 네이버 카페도 있거든요 헬로코딩 뭐 제 책만이 아니라 헬로코딩 시리즈가 다 들어가 있는 거기도 이제 올라갔고 2쇄가 나오는 거에서는 그 부분을 이제 다 고쳐서 나올 거예요 이미 출판사에 출판사가 아니라 이제 인쇄소라고 해야되나 거기에 넘어간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전자책은 그게 반영이 곧바로 쉬우니까 업데이트가 반영을 해서 곧바로 나왔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2쇄가 벌써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과 이제 비교할 수 있는 책이 예전에 만들었던 그 쉐이더책이거든요 쉐이더책은 책 나오고 2쇄 들어가는데 몇 달이 걸렸어요 사실은 워낙 뭐 마켓 자체도 되게 좁은 마켓이잖아요 그냥 프로그래머인데 그래픽 프로그래밍 하는 애들 아니면 아티스트인데 약간 쉐이더코딩도 해야 되는 그런 아티스트 이거를 이제 대상으로 한 거라서 이 책은 좀 더 넓은 어디언스라고 하죠 그 뭐지 대상 고객 대상 마켓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나 되게 잘 팔리고 있어요 여전히 순위권에 많이 올라와 있고 이제 제 목표는 출판사한테 그냥 장난처럼 얘기한 거는 사실 믿고 있는 것 같긴 한데 5만불을 팔아오겠다고 그래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제가 원했던 것도 솔직히 그거기는 하고 그냥 처음 코딩을 시작하는 사람들 아니면 시작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책을 보고 아 내가 코딩을 재밌어하는구나 마는구나를 이제 느끼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던 이제 되게 친한 친구들 코딩 쪽에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제 아 코딩 세상이 오면 내가 내 약사 직업을 잃지 않을까 이런 친구들한테도 몇 권 보내줬죠 그래서 보고 이런 게 코딩인 거 알라고 네가 좀 관심이 있으면 좀 해보던가 아니면 안 해도 크게 상관없다 그래서 그런 원래 개념은 약간은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제가 잘 아는 사람들이 보통 직장인 또래의 나이들이니까 직장인이 이제 가려운 곳을 긁을 수 있는 책을 만들려고 했지만 또 학교 교육 과정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코딩이라는 게 요즘 이런 거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방향을 못 잡고 있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은 거 같아요 뭐 어디 보면은 애들한테 빔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얘기를 들어요 BIM 근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처음 코딩 배우고 이제 하는 거에선 취미를 붙이고 가장 쉬운 툴로 가장 쉽게 짤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지 무슨 우리가 프로페셔널 프로그래머 될 때 이런저런 쓰는 툴 툴? 그렇게 하면서 고통받으면서 배우는 과정들이 있어야 돼요 프로페셔널하게 이제 코딩을 하려면 그런 거를 거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렇다고 너무 동떨어지게 막 그 뭐라 그래 그림 블락 맞추듯이 이거 하면은 코딩이야 라고 하는 것도 좀 아니라고 보고 그런 거에서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이제 책을 쓴 거죠 그래서 제 예전에 썼던 쉐이더 책이 롱론을 했던 이유는 게임 프로그래밍 학과에서 그걸 교재로 채택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소망으로는 아 이게 뭐 생긴 거부터 좀 뭐 이렇게 뭐랄까 교과서처럼 나왔잖아요 어찌 보면은 뭐 출판사에서 의도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차라리 어느 학교에 교과서로 쓰이기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책이 나온 게 12월이니까 이제 뭐 당장 지금 학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고 한 뭐 6개월쯤 지나면은 이제 그때부터 가닥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책을 내고 1주 2주 만에 2세 작업을 들어간 처음 책이 됐고 그래서 아 참 시장의 넓이라는 건 되게 놀라운 거구나 그리고 이제 판매 이제 이거 사시는 분들 연령대가 출판사에서는 뽑을 수가 있어요 대충 그러면 저희는 이제 연령대를 보면서 그리고 이제 성별대를 보면서 아 이게 부모님들이 사는 거구나 아니면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사는 건지 아버님들이 사는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그냥 제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이 에휴 고생했구나 자 만원 먹어라 이런 식에서 이제 사주시는 건지는 이제 그거를 계속 보고 있죠 그래서 생각보다 잘 나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생각보다 퍼프코인을 많이 발행하고 있고 점점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 음 저한테 한 오래 전에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보고해 주신 분들은 제가 퍼프코인을 다 발행해 드렸고 그 뒤에 이제 오타 신고 해 주신 분들은 이제 지금 확인해서 또 보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한 1, 2주 안에 확인해서 거기다 보낼 생각이고 음 뭐 지금 또 이제 드는 생각은 최근 들어서 학교 온라인 스쿨 같은 걸 좀 제대로 만들어 보자 저는 남이 했던 거 따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제가 이제 이런저런 거를 겪어보고 온라인 스쿨로 실제 학교를 나와본 사람이기 때문에 제대로 거기도 제대로 된 학교지만 그것보다 좀 더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본인이 느꼈고 그걸 이제 저는 학교에서 실험을 해봤고 오프라인 스쿨에서 그거를 이제 만들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생각이 드는 이유가 아니 생각이 드는 게 아 이 책을 어차피 뭐 전문 강좌는 아니지만 내가 만든 그런 플랫폼 상에서 온라인 강좌로 할 수 있겠구나 어차피 제가 갖고 있는 컨텐츠고 그리고 원래는 이런 책을 가져다가 온라인 강좌를 하면은 저작권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이거 가져다가 책 똑같은 내용으로 강좌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아 교재로 쓰니까 상관없냐 이러고 저자도 그러면 이제 저작권 위반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출판사한테 권리를 사와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이제 이런 걸 낼 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언제라도 할 수는 있겠구나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계약서를 쓸 때부터 그래서 온라인 강좌를 만들 권리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출판사는 출판만 해주는 거고 저는 이제 이걸 가져다가 이제 온라인 강좌를 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들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당연히 출판사랑 좀 얘기해 보고 어떻게 하면은 출판사한테 이제 누가 안 되고 오히려 이 책이 팔릴 수 있는 그런 더 이걸 팔리게 하면서 제가 온라인 강좌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만 이게 윈윈인 거고 이제 이게 한빛미디아 출판사인데 제가 다른 출판사랑 잘 일을 안 해요 일단 그 이유는 여기서 지금 저를 담당해주시는 분이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이분 때문에 제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믿음도 있고 그래서 서로 손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것도 강하죠 그래서 그것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네 이 강좌를 볼 사람들 연령이 낮아진다는 가정을 들으면 가정까지 하면은 언어순화를 많이 해야겠지만 그건 뭐 그때 고민할 문제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이 책을 계약을 할 때 좀 이상하게 계약을 한 거긴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계약은 아니에요 심지어는 이 책에 영문판권 만들 권리도 제가 따로 빼놨어요 언제 영문으로 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뭐 출판사야 뭐 그거 니가 해 뭐 니가 우리가 뭐 영어로 바꾸겠어 그리고 니가 뭐 동영상 만들어 봐야 뭐 얼마 벌겠어 이런 걸로 해줄 수도 있는데 이제 예전에 마블사 영화 중에 소니사인가 마블사인가 마블사 만화구나 거기서 그렇게 했던 영화가 있잖아요 그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처음 만화 그리는 사람이 가서 야 만화 내가 이거 해서 너네가 권리 다 가져가는 거 좋은데 영화 만들 권리만은 나한테 줘 라고 해서 그 많은 마블 만화 중에 거의 유일하게 원 저작자가 영화 만들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 시리즈죠 그래서 그때 마블사는 에 뭐 영화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게 얼마나 되겠어 라고 했지만 오히려 그 뒤로 땅을 치고 울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소니에서 계속 그 영화 나오지 스파이더맨 언제나 잘 나가지 그래서 내가 한 계약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프로그래밍을 해봐야 사람들이 얼마나 해볼 거며 뭐 전세계 인구의 몇 프로나 할 거며 이런 생각을 하면은 뭐 가능성이 없는 얘기죠 사실은 영화만큼 엄청나게 대중적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다 배우는 세상은 안 올 거라고 생각해서 영화만큼은 지금보다 훨씬 커질 거지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지금 이 책의 업데이트에요 헬로코딩 책의 그리고 제가 언제나 뭐 저 아시는 분들은 언제나 알지만 제가 책을 보통 내는 기간이 되게 띄엄띄엄네요 책 되게 막 열심히 쓰시는 분들은 뭐 1년에 한두 권도 막 내는데 저는 일단은 뭐라.. 뭐라 그래야되지 저만의 생각이 있으면 안 쓰는 책이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매일매일 뛰쳐나오지도 않고 머리에서 그리고 이제 그냥 흔하지 않은 방식으로 책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출판사에서도 굉장히 이상한 걸 제가 많이 요청을 해요 이런 건 이렇게 가야된다고 뭐 출판사에서는 뭐 쉐이더 책을 그냥 내가 볼 땐 출판사에 기대도 안 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돈을 조금 벌어놓으니까 많이는 아니고 그냥 믿고 맡기는 것 같긴 한데 저는 되게 에너지 소모가 크거든요 이거 하나하나 신경쓰고 아니야 이건 이렇게 가야되라는 그래서 책을 한 권 내고 나서는 언제나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다시는 책 안 낸다고 근데 말은 그러면서 언제나 또 책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한 2년 3년에 한 권이 나오는 게 정상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또 조만간 나올 정도 책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도 빨리 자고 끝내야 되는데 이 책 내놓고 또 이제 힘들어 그러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업데이트는 거기까지고 이 책 전자책 나왔고요 전자책 필요하신 분들 사면 되세요 특히 해외에 계신 분들 아니면은 이제 뭐 검색을 쉽게 하고 싶다 이 책을 샀는데 종이책으로 샀는데 전자책도 사자 이러시는 분들은 말리진 않겠는데 이 책이 무슨 검색을 나중에 할 만큼 그런 교과서적인 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퍼런스 책이라고 하죠 네 보고 배우고 익히고 아 잘봤다 뭐 이 책은 얼마였지 얼마였지 19,800원인데 뭐 19,800원 내고 이정도 배웠으면 충분히 잘했다라고 그러면 커피 두 잔 먹을 거 뭐 여기 쏟았다라고 생각할 정도면 저는 만족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헌책남 주지지 마시고 그냥 가지고 계시고 남들 보고 사게 하면 좋지 않을까 저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광고를 마쳤으니 죄책감 없는 마음으로 끊을게요 네 포프였습니다